용인시가 법무부의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18일과 20일 마성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통학로를 살펴보고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지도에 표시하며 안전의식을 높였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용인시는 어린이들이 완성한 마을안전지도를 아동지킴이 순찰활동에 활용하고 주민주도형 안전도시 만들기에 힘쓸 계획입니다.